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떠오르는새별 먹방비즈의 슈기입니다. 방송한지 며칠 안되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보시기 전에 추천이랑 제작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구요. 오늘의 먹방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닭볶음탕인데요. 네, 볶음탕인거 아는데 제목에 음탕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여가지고 닭볶음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들어오신데 추천 한 번씩 먼저 눌러주세요. 네, 음탕이라는게 방제에 적혀지지가 않아요. 네, 윈도우 어서와요. 앞입 벌어진거요? 예. 닭볶음탕. 음탕인거 누구나 알아. 맛있겠다. 우리 채리짱짱짱 희망개숨을 감사해요. 우리 주먹유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이거 가까이서 보여줄까요? 어, 다 떨어진다. 진짜 국물이. 우리 누끈이 초콜릿 5개 고마워요. 우리 하이니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방제 못하낸게 아니라요. 은탕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안 적혀서 일부러 은탕이라고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삼계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도우 이하이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먼저 눌러주세요. 국물이 좀 많아요. 국물은요. 밥이랑 비벼 먹어야 돼요. 맛있겠죠? 아, 국물 다 흘린다. 진짜 누구 방송 봐야 함이 뭔 소리예요? 소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순위 올랐어요. 10단위로. 우소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윤지동주님 5개 3평 글로카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소스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우리 요리요리니 스티컹가수면 소프트카이 고맙고요. 우리 슈기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맨날, 맨날 막 무슨 피자 이런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12962 부산계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엽기 떡볶이 거 아니에요. 핑거 어서와요. 이거 21,000원이에요. 되게 싸죠? 공룡고기님의 부산계 선물 감사합니다. 인상에서 시작합니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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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클레벨스일린 유니유니저콜릿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먼저 눌러주세요. 요. 저번에 엽기 떡볶이서 시켰을 때는 되게 매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키지 잘한거 같애 닭볶음탕이 매운거는 좀 별로야 딱 좋아요 지금 밥이랑 비벼서 네 감자도 먹을거에요 감자가 조금 말랑말랑하면 밥이랑 먹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거에다가 그 오이즈랑 어? 이렇게 밥이랑 비벼서 이렇게 밥이랑 비벼서 피티아 안받아요 이거 중짜에요 중짜 이현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딜건지 모르겠어요 약간은 이것도 매운맛이 조금 있긴 있는데 딱 좋은거 둘이 개 이쁘다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우리 개 이쁘다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윈드 내방 도망한대 윈드 내방 도망한대 윈드 내방 도망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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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순서야 처음에는 그 뭐야 런닝머신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거의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운동해요 우리 베이비 슈니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잘 그럼 한달에 얼만큼 빠져야 빼려고 운동하는건 아니고 안찔려고 하는거에요 좀 식혜탕같은거 들어 오죠 최근에 들어왔어요 떡볶이 다음주에 할거에요 흐흫 앗 더워 힘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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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쁜공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슈보구님 초콜릿 5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린님 안녕하세요 어머 화이팅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밥 한공기에요 네 국물이 많아가지고 고기가 다 아래에 묻어있어요 마봉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피님 안녕하세요 집 아니구요 개인사무실이에요 집 아니구요 네 천사배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요 천사배미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네 밥 먹었어요 가격은 21,000원이에요 툴리님 고맙습니다 툴리님 초콜릿 1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깜찐님 안녕하세요 우리 빠궁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빠궁생님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 딸내미님 제말로 이쁘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떡볶이 학교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 저 알람 보냈어요 지금 알람 보냈어요 우리 쭈냥님만 가서만 평활록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초초기 리아이 안녕하세요 슬투님 안녕하세요 빠궁님 반갑습니다 슬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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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9402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슬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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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모니터가 양쪽 다 있어요 응 네 여러분들 먹방 진행 중에서 채팅창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슬퍽 슬퍽 우리 06님 초콜릿 5개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슬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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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셨음 랍스터 먹었죠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라면이 뭐 먹은게 몇 봉지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요 막 라면을 몇 봉지까지 최대 드셔보셨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뭐 최대로 얼만큼 막 엄청 많이 먹고 이런거 보다는 그냥 밥 먹을거 딱 저당량 딱 먹고 그래도 또 수시로 계속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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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귀염시기 깽이님 여기서 오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깽이님 선물 받으셨는지 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러브샷님 안녕하세요 야식이에요 닭꼬치 좋아해요 부드럽고 우리 슈겔미님 안녕하세요 선물 감사의 편집 감동이었어요 진짜요? 다행이다 맘에 들었다고 하시니까 깽이님 저도 우리 팬분들이랑 한 목걸이 차고 있어요 감자랑 같이 짜장니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라님 안녕하세요 라면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인 거 좋아요 신라면 아니면 안성탕면 이런 거? 도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편하다 이거 아 유니님 고마워요 나몽님 안녕하세요 네 저 원래 티비 잘 안 봐요 티비 자체를 볼 시간도 없고 집에서는 그냥 자고 바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레이보 쭈쭈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매야 너 지금 나 약올리니? 남자친구랑 전화하고 갔대. 난 먹을 거야. 감자랑 같이. 땅이지? 어머. 간장게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로그는 사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진발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과 화면 같은 움직이는 화면은 포토샵을 못하지만 사진은 포토샵 할 수 있잖아요. 유난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한 말씀 먼저 눌러주시고요. 졸린님 안녕하세요. 별로 안 매워요. 매콤해. 매콤해. 해산물을 더 좋아하세요? 고기를 더 좋아하세요? 전 둘 다 좋아해요. 해산물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마구찜이라든지 해물탕, 해물찜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해요. 고기도 뭐 안 좋아할 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뭐 비슷비슷해요. 지윤님 안녕하세요. 머리 양쪽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오늘 좀 여성스럽게 보이고자 한쪽으로 했는데 양쪽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쵸? 아니 말고. 우리 누나이뻔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박 좋아해요. 우리 다랭주님 초콜릿 5개 고맙고요. 우리 별님 여기서 10개 선물을 펴길라 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아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안 먹어본 음식은 홍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고요. 안 먹는 음식은 보신탕 안 먹고요. 100일 방송을 랍스터 완전 맛있고 쫄깃쫄깃해. 제가 무슨 껌인 줄 알았어.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양파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옆쪽 좋아하죠. 제가 매운 걸 좋아하는데 떡볶이도 좋아하고. 반려견 키우세요? 아니에요. 고양이 키워요. 슈가파파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하고. 우리 BJ 러브러브샤님 1개 선물을 펴길라 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겔러님도 스티커 1개 선물로 소프터 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랑 살아요. 지은이 유튜브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가 더 좋았는데 고양이가 더 좋아요. 고양이의 매력에 진짜 푹 빠졌어요. 나비 집에 있죠. 지금쯤이면 저희 고양이가 지금 한참 막 발정되는 애가 그런 식이여가지고. 또 울고 있을걸. 창문에 대고 울고 있을걸. 암컷한테. 러브샤님 1개 선물 또 감사하고요. 우리 바람쥐, 바람쥐 슈키꾼이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우리 은쭈니 초콜릿 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쿠님이나 기름 끼우미 고마워요. 감사해요. 볶은 김치, 익은 김치, 김장 김치 다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이거든요. 김치 왔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짱깨같은 거 시켜먹을 때. 거의 여러분들도 짜장면같은 거 시켜먹을 때. 단무지같은 거 쓰지 않나요? 근데 저는 단무지 안먹고 김치 따로. 이거 뭐야. 시켜가지고 김치랑 먹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아트 배우님 스티커 10개 선물하소 부탁하여 고마워요. 감사해요. 순차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순차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우리 미추님 한계소문어 펜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살아요? 네. 방제 일부러 저렇게 했어요. 음탕이라는 단어 자체가 방제해서 쓸 수가 없대요. 뭐 19구멍 어쩌구라고 하면서. 우리 잠깐만요. 우리 미추님이다. 귀요미 고맙고요. 우리 유배님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 우리 러브러브샷님. 배포스 한계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계 선물 또 고맙습니다. 우리 러브샷님 1점 선물 또 감사하고요. 고양이 종류는요. 길고양이 이제 태어난 지 2주도 채 안 된 고양이가 보여줬다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파중가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키우고 있어요. 우리 미추님 또 이동하기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리안 숏 맞아요. 코리안 숏.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눈이 진짜 고양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아지처럼 완전 동그래요. 팔뚝이님. 오 우리 팔뚝이님. 11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슈윤님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직도 윈드가 더 좋죠? 우리 팔뚝이 먹방 진행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뚝이님 감사합니다. 팔뚝이님 11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팔뚝이님 11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으드님 책볼 5개 감사하고요. 좋으신분 추워무신 분들은 누르세요. 러브샤님 책볼 5개 감사합니다. 윌드님 고마워요. 러브샤님 10전선물떠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고맙지러워.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구요. 곤두님 안녕하세요. 뒤에 나무 바뀐 거 이제 알았어? 여기 다른 사무실이 있는 다른 나무로 바꿨어요. 뒤에. 리바님 역시 함께 선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작은 바리 처녀님 안녕하세요. 슈웨이 월레니 스티커 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은근히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은근히 고기.. 뭐라 해야 되지? 고기 양이 감자 양이랑 좀 비슷해요. 리보리님 초콜릿 감사하고 기푸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다 됐다.. 대홍단 감자 어머 윈두랑 팔뚝이랑 어? 둘이 뭐있어? 오늘 윈두위리사 감사해요 아까 패트님도 위리사 선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윈두위리사 고마워요 땡큐 하얀지 감사합니다 진짜 압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본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본명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숟가락을 먹겠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먼저 눌러주세요 숟개님은 소고기랑 돼지고기 좀 멀다 좋아해요 당연히 소고기 아닌가요? 응? 일단 귀이하고 살짝 익혀가지고 약간 드리운 상태로 이렇게 반육회처럼 먹고 피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샌드맨님 저 님 누군지 알아요 샌드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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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맨 샌드맨인 샌 아 좋다 좋다 어서오시고 있니? 밥상가선명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지? 이거요 검은콩이요 콩자반 콩자반이 이거는 본죽시키면은 오늘 그 묵국 있잖아요 시원한거 그거구요 이거는 그 무짱아찐가? 무짱아찐 김치 죄송해요 은챤님 안녕하세요 으음 어떻든다 이거 이거 은챤님 스티커 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동뜨는 그 뭐야 야동뜨는 야동허간게 아니라요 여기가 사무실이다보니까 컴퓨터에 뭐 포토샵이라던지 아니면은 뭐 한글이라던지 약간 그런 음 그런것들이 좀 많이 깔려있어가지고 그거 캠페인이요 캠페인 불법소프트웨어 근절 캠페인이라고 뜨는거에요 엥? 와아 큰일났다 와 큰일났다 짭짭한 뼈 씹었는데 뼈를 알고 뼈가 그냥 이게 박혔어 그냥 네 네 피자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체력이야 그냥 아예 그냥 그 뼈가 부서지면서 이빨 이빨 사이에 껴버렸어 흠 이 벌어진다고 앞니 벌어진거라도 나는 나는 충분해 이건 있으셔도 되는 그런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균이 안녕 안녕 러브샤님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똥식님 안녕하세요 러브샤님 네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밥을 다 먹어버렸어 아니 윈드 뭐야 팔뚝이랑 땄어 윈드님을 더하기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러브샤님을 더하기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사랑해요? 윈드팔뚝님 사랑해요? 팔뚝님 윈드 사랑해요? 너네 불륜이냐? 러브샤님 두개 감사하고 꽹양이요 꽤 감사합니다 음, 러브샷님 한 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음, 러브샷님 한 개 선물 또 고마워요. 감사해요. 밥을 다 먹었어요. 음, 감자가 남았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고 그러진 않는다. 음, 그러진 않아. 음, 감자가 깨지는 것보다. 멀랑멀랑해. 햄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배 안 불러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감자 좀 먹어야지. 방, 방재현. 닭볶음탕이라고, 를 안 하고. 음탕이라고 한 게 음탕이라는 단어가 안 써져요. 음. 닭볶음탕. 닭볶음탕. 안녕하세요. 강아지 숙례 내달라고요? 에? 강아지 숙례 내달라고요? 민두랑 팔, 팔쩍님이랑 사귄다구요? 진짜? 사겨요? 야, 너네 나와봐. 야, 팔쩍이. 야, 구준모, 너네 나와. 나와봐. 둘이 말을 안 해. 왜, 들켰냐, 이거냐? 들켰다, 이거냐? 됐거든. 둘이 아주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축하하네요. 진짜 사귀나봐. 할아버지, 한 개 정말 고마워요. 윈드, 축하해 감사하구요, 우리 닭볶음님, 백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닭볶음님, 백구, 고마워요.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깽개님 세계선물도 고맙습니다. 우린, 슈키야 닭볶음님, 고마워요. 백구. 우리 초원님, 한 개선물, 백구, 라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깽개님도 두 개 감사합니다. 메인님, 어제 그, 그, 뭐야, 퇴장 미스로, 네, 퇴장된 거 죄송해요. 근데 어제 미스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음, 그런 실수 없도록, 음, 잘할게요. 깽개님, 한 개선물, 감사하고, 우리 1호님,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자, 떡도 있어. 음. 우리 귀염수기 깽개님, 111개선물로 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11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파이언, 짝,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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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깽개님,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우리 슈기깽개님. 감사합니다. 정말 엄마님,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아, 뚜셔님.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 내가 이거, 채팅창을, 지우개에서 눌러버려가지고,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뷰님이 어디, 라뷰님이 아니라, 우리 초원님 스틱 한 가슴, 소프터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뚜셔님이 어디 가셨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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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으로, 타비바라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뮤이님 안녕하세요 감자 하나 먹고 굳이 그렇게 티내서 웃을건 없잖아요 북극씨 그만해 너네 그만해 진짜 놀리는것도 아니고 우리 미인인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우리 삐리삐리니 초콜릿 1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왕장님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슈키님 흠 하루종일 윈드방송키면 윈드방송에서 계속 있으면서 단둘이 단둘이 맨날 단둘이 맨날 밥없이 그냥 감자만 먹어도 맛있다 고기를 다 먹어버리세요 맛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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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비님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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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아이고 우리 나비 흘리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부담해드릴게요 우리 바람쥐 입고 바람쥐 슈키꾼이 스티커다닥 선물로 서포터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싸기만 하고 이거 음 비싸기만 하고 간식글라 간식글라 부끄러워요 우리 1296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종료하구요